안녕하세요. 미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남성의 정석이라는 책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적은 책이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요. 제가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야 이래가지고 이거 책을 사신 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되겠다. 좀 간결하게 내용을 요약을 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온라인 영상 강의를 어떻게 보면 준비한 겁니다.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신경해부를 배웠어요. 해부학 중에 신경해부라고 뇌, 신경계 이쪽의 해부를 따로 배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원래 신경해부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잠시 한 학기 동안 어디 파견을 하셨나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뇌신경해부를 전공하지 않은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한 거였었어요.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. 제가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러 다녔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때 소위 말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유명하고 잘한다, 대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워본 결과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뭔가 되게 어렵게 왜 그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아 저 사람 잘 모르는구나.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했구나.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.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. 언젠가 제가 아 이거 수술이라는 게 가르쳐 줄 때 자기가 한 번 더 배운다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아 이게 뭐 이거구나 라고 딱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. 이제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였죠. 사실 발기부전에서 강의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이나 뭐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발기부전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. 그 간격을 좀 메우고자 책을 적었는데 스스로 책을 보고 나서 반성을 한 거예요. 아 내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구나. 이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거는 독자의 문제가 아니고 저자의 문제겠구나. 그래서 사실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기 위해서 좀 쉽게 전달됐으면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. 성에 대한 지식을 일반 다수 대중들이 잘 아는 게 왜 중요하냐. 그게 먹고 사는 거 연관된 것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중요하냐.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먹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성에 대한 지식은 어느 문화권이나 대부분 다 금기시해요.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얻을 데가 없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. 음성적인 방향으로 가요. 익명성을 담보로 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찾아보는지 모르는 공간에서 정보들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. 지금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웹서핑을 해보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심지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현장에서 제 경험이 있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저런 거는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. 그러면 그런 잘못된 성지식들은 결국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잘못된 기대치를 갖게 한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방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 써도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굳이 안 그래도 됐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더 쓴다거나 시간을 더 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. 결국 그 사회 전체에 생산성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발기부전은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아니에요. 그냥 개념적으로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되게 쉽고 편하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환자들이 치료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즐겁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앞으로 책에 대한 강의를 그럼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